내 맘을 추월해 I don't come so 너를 감시하는 The Spons, Spons, Spons Why not media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2021년 시작을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9명에서 완전체 무대를 사는 건데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원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트와이스의 오늘 올해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가대에서 5년 연속으로 본상을 주실 수 있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원스 덕분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노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